40번. 자동차의 견인에 필요한 경우에 응급조치요령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했어요? 견인. 응급조치요령이요. 구동되는 바퀴를 들어 올려서 견인이 되도록 한다. 그래야겠죠. 기어가 물려 있거나 그런 상태에서는 또 바퀴가 질질 끌려 나올 수 있으니까 구동바퀴를 들어 올려줘야 됩니다. 이거 맞고요. 고속도로에서는 일반 자동차에 의한 견인이 금지되어 있다. 그렇죠. 이건 고속도로에서 일반 자동차 견인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따로 한국도로공사가 견인 서비스도 제공을 해주고 있고 그런 거죠. 3번. 일반 자동차로 견인할 경우에는 견인 로프는 7m 이내로 한다. 이거 틀렸네요. 7m 이내가 아니라 5m 이내로 하는 거예요. 끈은 이 길이를 5m까지 하는 거고요. 이 가운데쯤에 흰색 천을 묶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견인을 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거죠. 3번이 틀렸네요. 3번이 틀린 답이 되겠고요. 4번. 견인이 되기 전에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한 후에 변속레버를 중립해 놓아야 차가 굴러가겠죠. 이건 맞는 얘기고요. 따라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